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이거 이모티콘 받았다 감사합니다 와 역시 lcq 유저 가서 기다립니다 오 오 비호가를 예측 안 온다 저번 처음 보는데 오 뭐야 감사합니다 우고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머컵 라운드 1 화이트 와 와 진짜 완전 야 야 와 이거 그거랑 아 저거 발꽂혀랑 이지가 걸렸다 방금 아깝다 아깝다 발꽂혀를 줄 알았는데 스매시가 나오네 오 와 막았다 으 와 막았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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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대박이다 저 횡돌지말라고 일부러 더퍼를 쓴거거든요 횡돌 피했어 와 대박이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 이걸 또 피해 와 시계 너무 쓰레기네 나이스 날쌤 앟 으 Perdue 와씨 와! 와 이건 존리 아깝다 조금만.. 저기 저 기사.. 왼손이 발동이 늦었으면 내가 이겼는데 내가 늦었다, 저 예비를. 재밌다. 잘하는 사람이네. 와 횡을 치우는. 아 뭐. 오우. 아. 죽이 안 좋아지네. 아우 왠없다. 좋아요. 노첼털님 어서오세요. 흠. 저거. 이리와. 뭐. 슨. 설나라. 좋아. 하나 둘 아 큰일났다 이게 안좋아 국광 이렇게 쓰면 안돼 정죽이었어 헬로우 캐니 헬로우 아 와우 캐니 아 진짜 왜 이렇게 못쓰나오네 어 뭐야 안다가 악기소리 아 뭐야 여보세요 13뒤 어우 팍 나이스 하하 집 위에 10 13 맞는데 네드 알람 미친놈아 안잡고 레드도 어떻게 해 오우 나이스 시원했구요 아 심중찌르기 12에요 아 그래서 안 맞았구나 파티분이 오랜만이에요 저녁 하셨다면서요 나라 지키느라 수고하셨습니다잉 아 명준아 이런거 왜 그냥 탈출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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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 참았어 개 쳤는데 나이스 뱀신 쓰려고 했던게 아니고 지옥문 쓰려고 했는데 와 이렇게 완벽한거 보소 오진다리 스쿼트 와 딜레이 엄청 커 아우 펼쳤다 아아 이지 걸렸어 이씨 오진다리 스쿼트 아 고수들 났는데 너 오빠 고수라 안갈렸나 보라 팁을 할게 참아야돼 조금 아 배씨가 부족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어어 이렇게 낸다고? 아 이거 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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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싱 아니니까 다행이야 안다행인가? 조짐치 팀? 아아 스매시 계속 맞아 우와 다 맞네 짠다 차려와라 완타 나도 완타 했는데 왜 노려? 홀렸다고? 아씨 짠깨 오오 변신까지 예측했어 오오 변신까지 예측했어 오케오 너무 아니라고 생각해 너무 아니라고 생각해 오프이 안 뜨져? 우승 아 이거 아아 야 이빨 맞아? 차 뭐 발꽂이 맞아오네 이런거 맞아놔 나이스 어허 카미론 일로우 어 이거 안맞아 아이씨 이야 거기서 피코 죽었나? 죽었네 와 쩐다 나이스 으유 하이 하아 아아 이득 프레임에서 나 한 번만 내가 먼저 들어가고싶을때 참깨 만져낼 핵북으로 와 스티브 쩐다 이게 횡도 못치겠고 아하 뭐야 딴 거 맛있어 아 이거 빽이 안났으면 끝까지 갔을끼데 까비 어우 뭐야 왜이래 아 뭐야 왜이래 계속 아 저렇게 나오네 벽을 와 편리한데 와 진짜 할게 없다 기원권 하고 자세 잡으니까 때릴 수 있는게 없고 짜게 좀 해야되는데 짜게 한번 해보자 야 이런거 이런거 오미쓰 이거 기원총 내가 먼저 한 대 맞은 느낌인데 죽을 수 없다 나도 기원총 해야되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야 웨이브 대중으로 갓만 보려고 한건데 이게 카운트 나네 와 뭐야 이거 센세 안되네 아 안되네 아 안되네 아 안되네 아 안되네 음 어 아 이거 아 원투투하면 또 치는구나 우와 아 아이 아 아 아이 아 아 어좌 아아 발 꽂혀 나왔더라 레몬즈벨의 환탐하시는 느낌 어떻게 막았지? 아 아깝다 저 파크 저건 이렇게 안되네 일계산 정확했다 오예 아 자꾸 힘치지마 아 아 저 사이에 레드 쓰면 상단 해피라서 이길 줄 알았는데 죽이네 피하네 오 오케 하났누 오 오 피했다 안되네 아 아니 시계 앵 너무 잘 친다 와 이것도 못 잡네 또 시계 아 내가 지나 밟았는데 알코 마이너스구나 알코 마이너스구나 아 이것도 못 잡고 알코 마이너스 아아 잠깐만 아니 내가 시계 앵 못 돌게 하려고 지배각이랑 원투 섞어 아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아 스티브가 피기는건데 제가 피겼다 아 무리수 너무하네 이거 나오겠나 아 아 아 오 야 진짜 잘한다 보장 아 우와 진짜 하네요 오 라이엠님 안녕하세요 이게 왜 와 미쳤다 랭 봤어요 지금 엄청나다 엄청나다 시계랭 시계랭 잡으려면 짠발 아니면 웨이브 두고 하는게 종가르기 이런거 같더라 짠발 써도 데미지가 꼽히는게 아니라 이거 봐 와 와 공격적인거 봐 아 이거 버릇이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서 몰렸을때 원원을 내리시는게 아 진짜 가로팠어 와 씨 오 벽강 안돼 아.. 개기면 안되지 아 맛좋은 향기 있는게 무서워서요 네 초풍을 개기면 안되는데 개기면 가끔 13초풍이 저런거 씹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아 개기면 안되는데 우와 저런게 되네 와 찌른다 와 찌른다 아 안전 아 안전 아 안전 상현이 아 근데 이건 방금 좀 오버 아닙니까 이거? 어디갔어? 완전 어디갔어? 하위트 알림 어서오세요 원투 쓸걸? 원투 그렇지 아니네 방귀끼였네 13 퀵퀵은 안맞습니다 와 나이스 방금 또 괜히 큰 기술 내밀다가 퀵퀵 맞았으면 아 카시아로는 상상이 좋아서 그런거예요 아 달려있는게 이거보다 퀵퀵하니까 입을 안 깼지? 그렇지 야 이거 십사놓아야지 어 뒤잡힐거였어 나이스 라이스 라운드 2 라운드 2 파이트 아 왜 아 왜 맞아? 앉아 이 말 아 왜 맞아? 아 왜 맞아? 앉아 이 말 미쳤죠? 미칠한다 잘하네 와 지렸다 방금 와 나는 당연히 앉을거라 생각했는데 빠져졌다 나이스 탈락 와 일을 하네 아 졸래 아깝다 이거 진짜 끈건대 아 이거 안맞지 않나? 망아지지 않나? 아 아니면 저거 캔슬 안되요? 캔슬 되지 않나? 내가 알게 캔슬 되는걸로 아는데 아 라운드 4 파이트 아씨 깜짝이야 오! 우와.. 파우터가 날줄을 몰랐다 와 앉아있었고 나이스 상대가 잘했다 아 이게 되는거 아이가? 와 메르스 팀 봤어요 이거? 대체롭다 대체롭다 저는 방금 을풍을 하려고 했는데 와 이거 안줄거 같은데 아 두 번 돌면 한 방이지 데미지도 올라서 아 시킬걸 아 두 번 돌면 한 방이지 데미지도 올라서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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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오와 와 와 아 카운터 났다 아 이거 점프 뭔데 아 나이스 와 점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돼 달려주세요 여기다 또 뭐고 이거 아니 방금 뭐고 왜 저 튕겨나가냐 아 씨 그 대초했는데 저걸로 패기졌어 오 이거 뭐야 아 반정 시멸 아 이씨 같이 왔네 구사 미타가 제일 안전해서 쓴건데 그럼 구사 미타말고 때릴게 없는데 와 씨 카운터 잘하셨다 아 안잡고 여기서 역전 가자 어떻게 아 역시 가둬두니까 이거 귀여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레드를 빼고 갔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안이랬다 아 내가 안방 먼저 걸어가지고 레드를 맞아 버렸어 아 웨이브 들어올 때 이거 맞아야지 인간적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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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혀 훈 찾아 오오 딜킹 완벽 했다 와 나는 촛봉 썼다 생각했는데 끌풍이 나갔네 쉬메 크래쉬 이름 귀엽다 쉬메 래 아이고 와 야 이 카즈야 너무 불쌍하다 아깝이 가려봐봐 안 맞네 2 플러스 다 레드 나오다 레드 주워 레드 주워야 레드 빼고 해야지 그렇지 하나 내밀지 않을까 어우 짠 좋아요 나이스 저기 뭐지 이거 방금 말씀하신 분은 너무 철코한게 풍선이셔가지고 따라갈 순 없어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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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불쌍하잖아 카즈야 하나 불쌍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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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상담 파크게 좋아 아아아 아 야 공짜도 못 넣어 내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감사합니다 키원 그렇지 안돼 개겼어 어! 와! 아니! 저 퀵폼 노리는 게 원 버튼이라 조금씩 보고 하는 느낌도 있어 나이스! 아 그래요? 스티브가 무빙 원탑급이었어요 아... 이 정도였구나 드디어! 안 돼! 기호총특 넣으면 짐! 위 sur 아 들어갈때마다 생각해야 돼 퀴증 나올까 말까? 아니면 중달릴까? 콘대 이지걸림 기다리는거 봐! 아 기다린다 파키스탄 가시더니 아 파키스탄이래 피우드에 가시더니 기다리는 법을 배워보셨어 무서워 이 Spiel 그 dry 이 이 가시 이 이 이 아 억울하다 와 죽었구나 와 데미지 오지네 빠꾸라기 멋있었어요 멋있었는데 너무 철권과 거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스티브 간지버전? 아 스티브를 저 브루스 간지버전인거 같아 와 가수 살았다 아 흘렸네 스티브 아 피포 사거리 어딨다 스티브 안전하겠다 파쿨룸? 파쿠룸? 파쿠룸 응? 뭐야? 어휴 뭐 수단이 아니었지 어 개무서워 하지마 아 스티브 아 거리나 흐흐흐흐흐 걸려라~~ 어!! 어이C 하핳하핳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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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흯 아 절라 불쌍하게 죽어 아 너무 불쌍하게 죽어 저거는 몰랐네 역거리가 저까지 가는구나 몰랐다 아 난 배웠다 으으흐흐흐흐 밟고 척 그렇지 왠지 몰고 오는게 수상했어 와아 가봄트라스 에헹 좋아요 아 폴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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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야지 저거 6때부터 못 온갖는데 흘려야지 이 사람아 어허허 내 기원이 킥국에 씹혔다 이게 1프레임 차이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원 14 저거 13 더 아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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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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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왜 안나간 샘 기술이 아 난 모르겠고 병 승병승 이런 이런 심리에 걸려버렸네 원투 원투 아 정말 재밌다 이 뭔가 뭔가 하나둘 베어가는 이 느낌 아시겠나요 여러분 아 아 이거 거기에 오케이 이거 거친거 보고 바로 맛있대요 잘했죠 아니 미친놈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뭐 달려가서 아 미치해 웨너퍼를 피하네 오반데스 중리 오 오 나이스 잘 끌었다 아 되게 헤딩할 것 같아가지고 바로 질렀는데 헤딩은 안 닿았네 퐈 퐈 퐈 퐈 퐈 퐈 와 무서워 싸다구가 무서운거예요 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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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 때렸다 역시 스템이 장애 와 저 ㅈㄹ나 길어 아니 저거 안 나올거리 같은 분위기네 와 아.. 조화연 내라 안전하게 그렇지 기원초만 넣으면 이긴거에요 여러분들 요렇게 요렇게 아 이건 아니잖아 스키브 픽허브에서 이득이라고 면수나? 면치네 아이씨 면치나마 면치나마 오 나이스 덕킹이 초포로 피한다고요? 너무하네 아이씨 자꾸 개기고싶어 정말 개기고싶어 면치나마 아! 잠시 아 죄송합니다 기다리자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 홀리 크랩 방금은 왜 아 그렇게 철권하면 안되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 초건님이 말씀하신거예요 어iter 아 원투 쓸 줄 알았다 레드 조심 아니 미친 원잽 사이로 퀵쿡이 들어와? 퀵쿡 하나에 원투를 태워? 아우 졸래 길어 저거 와 잘 쓴다 이게 어렵다면서요 퀵쿡 아 진짜 앉을 것 같더라 문 열어 아 야 나 창문 여기 있었어 진짜로 아 개호바다 아 개호바다 나 창문 여기 있었어 진짜 억울해요 아 문 한 번 열라 했는데 바뀌었다 알았나 아 초딩 심리 안걸리고? 당연히 안걸리지 고인물인데 퀵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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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마가 퀵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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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당한다 나이스 짠발인 줄 알았나고 퀵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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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아 당연히 이건 아닌데 이거 안되나? 아 오버스팬 와아 와아 이 LPLK가 뭐죠? 아 호밍스 아이씨 아아 이거 삑사리 왜 이렇게 많지? 보호를 좀 갈아야되나 이제? 오와! 오바야 나이스 드디어 앉았다 이거 아아 같이 맞네 아이씨 기라요 오 오오 모심티 오졌다 와 이거 더 맞아야되네 우와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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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흑 어흑 ガマンナ? ガマンナ? 大丈夫? ガマン? よし 이게 왜 살아? 아.. 이해가 안되네 모두 깔아서 그런가? 아뇨아뇨 몇명 빼야되요 그 40명까지 예비 받으니까 신청하시면 됩니다 큰일 내지 나이스 레드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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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이번건 좀 잘했다 이번건 좀 잘하지 않았어요? 침착했대요 지금 침착하시면 안전권이에요 그 뭐지? 어제 들었는데 불미스러운 그게 하나 있어 잘라야되나 지금 아 이걸 안왔네 이건 진짜 안될거 같은데 누가봐도 카수야는 나락 두번쓰고 저끼리 피겟지않네 뭐구식 좋아연 아 그게 그 어디야 LA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일단 비행깃값이 어딨어요 와 나 이거 어 왜 안나가센 기술이 아 너무하잖아 이거는 이건 아니잖아 방금 이타앉는거 잘했는데 네 어 안일어났다 나이스 저 왕복이 400이라 어쩔수가 없어요 저를 돈미세라고 생각하지마라 여러분들 저게 차는 가는거고 안가면 안가는거라 그냥 편하게 탱을 하시면 되는데 아 이거 시계랑이 칠줄 알고싶은거 틀려라 와 메르스틴 봤어요 방금 천재가 아 명승환타야 이걸 왜 맞아줘 아이씨 그냥 발꽂혀 맞지 저걸 굳이 왜 저거 맞아갔네 게임 안되는건데 내가 게임을 다 바보가 하지만 게임하고싶다 어떻게하냐 게임하고싶은것을 오예 안오예 흘려라 막지말고 지금 퇴생돼요 괜찮아 아니 아니 나이스 모심기 좋았어요 모심기만큼 좋은게 없거든 하단 막으면 주단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까는거죠 하단 막으면 주단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까는거죠 하지말고 몰지말고 아아 아 졸라 개기고싶다 진짜 스티브 왜 이렇게 개기고싶냐 자꾸 내가 막 사이에 초풍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이상한 그게 생기는데 그거부터 버려야돼 내가 그때 이런 이런 명신 맞다 아 야야야야 안녕하세요 잘왔네 와 좋았는데 메신 어 변신 아 깨비 개기지말라고 개기지말라고 저거 웬펠에 캔슬하면 카이킹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네요 신선한 로시 잔인 레아드베님 disappointed 오오오오오오 어어 어어 개쩐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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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t 어어 질들이려면 한 일주일씩 써봐야 될 것 같네 간다 살아있네 이게 아 이거 안 들어간데? 아 방금 오마스팀이었다 저거라도 안 들어가면 우리 카레기 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아 깨지 너 앉아야지 명수나 아 야 원투 원투 쓰리 원투 이거 뭐 파웨이가 안되네 앉아도 쓰리 포가 있어가지고 오 와 이겼다 아이스 나이스 무서워요 무서워요 오지 마세요 아 걸려라 와 따라오노 네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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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납니다 개무섭다 짠톤 오케이 절대 오지 말라는 거죠 선나락 아 선나락이라 드디어 안내받았네 야 인마 래쉬 앙키 봄? 지렸다. 갈뻔했다. 이런 거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우 방타쳐. 아우 방타쳐. 아우 나이스. 아 오졌따리스. 저도 그래요. 교수 쓰면은 그라운드는 거의. 어우 깜짝이야. 14 아니었나? 조짐 스탠드. 조짐 스탠드. 와 쩐다. 아 에이. 엄청 못 쓰겠다. 나이 아닌나봐. 어어 뭐야 왜 맞아. 허허허하긴 어이가 없어. 아이스 안졌다. 아. 아 뭐하세요 이카리니. 오. 뭐하세요 이카리니. 와. 가을날개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와 너무 오랜만이네요. 건강하셨습니까. 네 저는 바보입니다. 대박. 어. 뭐야 왜 맞는데. 나이스. 나이스. 오갱. 아 이모티콘 5개. 공유까지. 오갱.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에요. 오. 진짜 카운터. 오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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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콘 까빈 와 아무것도 못띄어놨네 초콘 까빈 아 스메 스위 제발 어? 아니 내신 뭔데? 야 여기서 누가 내신을 써? 초콘인데 아하씨 뭐지? 당황스럽네 시작 으응 아 으응 아 쓰읍 어어 오케 황보스님 안녕하세요 아 왼패래 이거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네 짱 돈만 들어가나 보다 모심키인 줄 알았어 어우 까비 어 뭐야 왜 맞는데 아니 방금 맞은 이유가 없었는데 왜 맞았지 라운드 2 아 13거 14에 되게 돼 와 야 이거 들어가야지 오예 아 꼬라 엄마 아 아이고 포인트 노바 거울탈림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구나 좋아 좋아 걸릴 것 같더라 뭐야 뭐 걸렸어 뭔데 뭐 걸렸어요 모바인데 걸렸다고 어 맞네 쪽 왠지 도라라라 이씨 와 씨 포미기 좋았다 망치 헤드 마무리 오케이 옷 끼어드네 아 난 막은거 같은데 자꾸 맞네 아우 나이스 나이스 아 그래요? 손 안하겠습니까? 와 시계로 우와 우와 아휴 우와 나이스 아이고 여보세요 안녕 오케이 이렇게 못 가겠지 어 쏘서 나간다 아 괜찮아 레드만 안 맞으면 돼 나이스 으으으으 너무 아 아 와 이걸 맞았다 쩝쩝쩝 왜 신 자꾸 왜 나가지 다행이다 방금 내가 피콕 맞을 사이즈였는데 그 초호님이 피가 적어서 피콕을 안쓰고 맞았어 보통 스티브도 계속 쓰거든요 그냥 맞던거야 아 나 안방쌌다 억울하다 진짜 알차게 때린거야 왜 신덜킥이 나가는거야 왜 신덜킥이 나가는거야 와 막았다 왜 우와 뭐 나갔다 잘 노렸다 아 나이스 이투 잘 기다리지 않았나 아 아 아 아 당연하죠 월드티처님인데 맨날 투호님한테 장난으로 그래요 만나면 아니 투호님 틀권 언제 알려주세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때 월드티처한테 배워가야지 언제 배워볼까 맞아 안 일어나네 아 일어나네 나이스 거치만 아 쓰리 때 앉아라 포 때 말고 우와 15라서 못이겨 외노퍼 외노퍼 쓰면 내 잘못이야 이거는 절대 스티브한테 15이상 쓰면 안되는데 우와 오졌다 리스콤 야 이거 오지네 진짜 오진다 와 패치 한 번 썼는데 아 불쌍하게 담았네 역할수 깨끗니 못가네 잘했다 와 잘 놀았다 나이스요 마지막, final, final, round 나이스 예상했고 펭치고 아까 저거 계속 쓰시더라고 펭치고 저거 쓸까 올랐나 물어볼게 올랐을 수도 있으니까 글이랑 사진이랑 둘 다 저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옳은 거 같은데 왠지 느낌 어! 야 이번에 왔네 계속 안 앞길래 한 번 더 질렀는데 라운드 투 파이트 펭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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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안앉아? 우와 잘 먹는다 역시 프로야 아 저거 싸딩이 잘못한데 컴백 안장도 모르잖아 압박이 끝이야 와 어떻게 알았지? 와 천재 스매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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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광이랑 옆구발이랑 베미지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거리 조절하는 느낌은 없어요 아 이때 나와 아 너무 어렵다 웨이브 세 번 넣었다 라운드 2 라운드 2 파이트 어 라운드 2 라운드 2 라운드 2 트메 라운드 3 라운드 3 라운드 3 라운드 2 라운드 2 라운드 3 라운드 3 와 오진다 아이씨 고무를 좀 갈아입었다 와 이것도 막았다 아이씨 아 발 꽂혀 오지네 저거 아 뒤잡혔는데 아깝다 아우 아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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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진짜 잘했다 이거 나는 시계인 칠 줄 알고 있는데 해외대 나가보고 싶어서 거론은 났는데 아마 저기 안 차면 모카랑 못났어 아 Omar 와 나 맞았다 그럴까? 못 했어 아아. 퀵콕 씨 와아 못 졌다 못 졌다 다시 들어가야 된다 아우 안 돼 나이스 뭐야 반시계 쳐야 되는데 나이스 실패했지만 그래도 때렸다 레디 엑스 엑스 오 원투 횡피하고 못 왔네 아 저 몇 번 걸리냐 저거 똑같은 거 몇 번 걸려 탑승 능력이 없으세요 이카리님 아아 아아 누워있어 너 하자 아아 저거 너무 좋다 아 아 우산 한 꽝을 넣어야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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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죄송해요 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이 아 아 아 아 아 진짜 다르네 와 어렵다 어려워 어제 팔 다리 아 뭐야 팔이랑 허리 운동 했는데 그 뭐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했던 운동 또 하면 어떻게 돼요? 좋아지나 아니면 참아야 되나 아 좋아 아 모심 캣스 좋아 와 4천만원 쩐다 내가 후사간 4년 이래서 본 돈이 아마 그거에 비싶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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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점 해야 되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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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떻게 이길까 야 나 진짜 큰일 나래봐 나 레이지 아니었는데.. 레이지 썼어 큰일 나래네 얘 진짜 큰일 나라네 아 지네 맞고 때려도 아 안돼! 아이고 레드 보자마자 개게 보셨다 근데 그거 바로 쓰고 이득기 가져가 살찌는 게 싫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기 위해 운동하는 거 같아 아 씨 잡기도 안타까 봐 안 걸려 그때는 똑같다고 하셨는데 실물이랑 캠이랑 똑같아갖고 철권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잘 없다고 오 양잡 성공했어요 말이 갑자기 내가 따고 싶더니 달라지셨네 아 양잡 마무리라고요? 오반데? 안 되나? 아 앉았잖아 나이스 아 양잡 마무리지 아 맞다 야 이때 퀵콕이 나오네 배기지 말라고 야 이 거리에서 초풍을 시계로 피한다고 와 대박이다 하하 13과 14의 싸움 아 아 멍멍축 좋았구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아 뭐하세요? 방금 방금 와 뭐 무슨 무빙이지? 아 똥 걸렸어 야 이거 왜그래 너? 왜그래? 왜그러니? 그 비상티 가지마 비상티 가지말라고 원투에 있는 게 억울하다 양호사 억울하다 오 Ya 아 아씨 못 막겠다 야 이거 뭐냐? 별개 다 됐나 자 양자 마무리 갑니다 아씨 걸려줘야 되는데 절대 안 걸릴 것 같애 고맙습니다 소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저 양자 마무리 못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꼭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꼭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